한 번 해봐 아 큰일났다 물을 좀만 더 마셔야겠다 이야 진작 목을 풀었어야 되는데 이거 도라지야 목 좀 풀어봐 확실하게 고음 한 번 해보고 음이탈할까봐 음악은 느낌이야 눈을 감고 느껴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 부를 때 네 몸이 짜릿짜릿할 때 느낌 있지? 그 느낌대로 불러봐 캡틴 큐!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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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딸 김한별 오디션 점수는 100점입니다